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Espero hitting melhor H estudio 이어서 오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후, 이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고 있어요 댓글이 이야 엄청하구만 연결 목사님 서울은 비올 것 같네요 출근중 이시죠? 오늘은 어디로 또 이동하고 계십니까? 세종으로 어디쯤 지나세요? 금방 넘어가셨네요 오늘은 날씨가 그냥 이러니까 에어컨을 켜도 춥네요 추워 에어컨 떠나게 노인봉호구역입니다 후덥집은 한가요? 대전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금방 갑니다 5342 금방 오늘 날씨가 그냥 545 아이고 시원하게 오늘 문의전화가 많네 흐흐흐흐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구간입니다 예 아 목사님은 안 하시겠죠 흐하 예 예 예 약 300m 앞에서 수원북부 순환로 용인 광교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화장 아저씨